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네 우리가 준비했더니 깨끗한 새 맛보를 가지고 그분을 감사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네 우리가 준비했더니 우리 손을 깨져 우리 손을 깨져 누가 될 문을 열었을까 볼문이 불렀다네 소원 말하나 놀라지 말하나 그가 사랑하셨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찾았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라 내 앞에 서 있네 나를 못 들고 잊지 말아라 내가 아직 명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것이라 또 다른 문을 열었을까 누구의 도움일까 소원 말하나 놀라지 말아라 그가 사랑하셨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찾았던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라 내 앞에 서 있네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사랑하셨나 주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네 내가 주를 보았다 사랑하셨다